뭐야? 다 먹은 날? 어? 야 진짜 안 돼? 아니 못 깨려, 죽어가지고. 맛있게 드세요. 그렇게 안 돼. 그렇게 안 돼. 아우, 야. 그냥 들어가지고. 두단에서 싸우고 있어. 도사지. 도사지 필요한 분, 누가? 사장님 여기가 있는 거고, 예? 뭐야? 다 먹었네? 아, 이거. 이거 의리있네. 화난 단계 나는. 저기, 여기. 형 맛만 보시라고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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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잘 보내주세요. 어, 하지도 많이. 밥, 오늘, 오늘 한밤 시대잖아요, 이제. 아 그렇죠. 땀, 땀인지 눈물. 이거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면 돼요? 원래 얼굴이 큰가? 맛은 기가 막힙니다 이게. 윤기가 그러고요. italiano은 안전거면은 잘 안전거면 되니까. 아까 나한테 다 주문했습니다. 또는 별거일인데, 그렇게 뭐 더 Matsuda이 아닙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